사마천. 인생과 맞바꾼 역사서. 사기의 처자. 사람이 뜻을 세우고 그 뜻을 평생을 바쳐 이룩해낸다면 그 일이 크든 작든 중요하든 그렇지 않든 실로 위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역사서 지필에 대한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고자 사마천은 궁영이라는 치욕적인 형벌을 감수해냈고 결국 사기를 지필했다. 사마천은 기원전 145년 하양지방에서 한 조정의 태사령을 지낸 사마담의 아들로 태어났다. 태사령이란 천문을 관측하고 탄력을 대편하며 국가대사와 조정의례를 기록하는 등의 일을 담당하는 직책이었다. 사마천은 어렸을 때부터 춘추자시전 같은 고문을 줄줄이 읽던 신동이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전국을 여행하며 묵물을 익혔고 그 후 조정의 관리가 되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뒤를 이어 태사령에 올랐다. 사마천은 한무제의 즉위 후 나라의 명으로 달력개편 작업에 임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통사 지필을 결심하고 역사정리에 박차를 가했다. 그는 전국을 답사하여 보다 정확한 역사를 서술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한무제 치하에서 중국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후대를 위해서도 지금 역사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역사서를 완성하기도 전에 뜻하지 않은 복병으로 인해 그의 인생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기원전 91년에 있었던 흉노족 정벌전쟁이 그 원인이었다. 당시 외정에 몰두했던 한무제는 이릉이라는 장수에게 군사 5천명을 주어 흉노족을 정벌하게 하였다. 이릉은 서북의 요충지인 거연에서 흉노족과 대치하여 피나는 전투를 벌였으나 끝내 그들에게 항복하고 포로로 잡히고 말았다. 한 번도 전쟁에서 저본 적이 없는 한무제의 노여움이 하늘을 찔렀다. 모든 군신들이 이릉의 삼족을 멸해야 한다느니 이릉을 처단해야 한다느니 하는 말로 한무제의 비위를 마쳤다. 그때 오직 삼하천만이 이릉을 변호했다. 이릉이 최선을 다해 흉노족을 막았으나 화살과 군양미 부족으로 더는 싸움을 하지 못한 것이니 꼭 이릉만의 탓은 아니라는 것이 변론의 요지였다. 그러나 삼하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무제는 삼하천을 끌어내라 이르고 그에게 사형을 언도했다. 갑자기 일어난 사태에 삼하천은 기가 막힐 뿐이었지만 분기탱천에 있는 한무제 앞에서 그를 변호해줄 신화는 아무도 없었다. 감옥에 갇힌 삼하천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당시 한나라에서 사형을 면할 수 있는 길은 딱 두 가지 뿐이었다. 한 가지는 일종의 벌금으로 50만 전을 내고 사형을 면하는 길이었다. 그러나 당시 삼하천의 가세로는 엄두도 내지 못할 금액이었다. 나머지 한 가지 길은 남자로서는 차마 선택하지 못할 끔찍한 형벌인 궁형을 받는 길이었다. 궁형은 거세를 뜻하는 것으로 차라리 사형을 당하는 것이 더 낫다고 느낄 만큼 가혹한 형벌이었다. 삼하천은 자신의 뒤를 이어 통사를 지필해달라는 아버지의 유언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궁형을 선택한 것이었다. 궁형을 받고 2년 후 한무제는 그에게 삼연령을 내렸고 중서령이란 직위에 봉했다. 이는 황제의 후궁들을 보좌하는 일종의 비서직으로 거세를 당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것은 삼하천에게 이롭게 작용했다. 궁궐 내부를 자유롭게 왕래하며 각종 사료들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마침내 그는 모든 자료들을 모은 후 은퇴하여 중국 통사 지필에 들어갔다. 삼하천의 사기는 장장 52만 6천 5백여 자에 달하는 대기록으로 봉기 12권, 석팔권, 표식권, 세가 30권, 열전 70권 등 총 130권에 달하는 역작이었다. 옛 신하시대부터 전환 초기인 기원전 2세기 마한무제 시대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으며 본래 명칭은 태사 봉기였으나 부암말기의 현재의 이름으로 굳어졌다. 물론 그 이전에도 많은 역사서가 있었으며 과거 황실에서도 관행으로 궁정의 연대기 기록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사기는 그때까지 나온 역사서들과는 다른 중대한 특징을 갖고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의 복잡한 사건들을 질서정연하게 기술했다는 점이다. 그는 과거의 사실들을 이전의 역사 가들처럼 단순히 연대순으로 정리하지 않고 다섯 부분으로 분류하여 기술하고 그 중 봉기에는 왕실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중심으로 하여 연대순으로 기록했다. 또한 연표를 사용하여 독립적인 제후국들의 복잡한 역사를 명확하게 밝혀 각 제후국에서 어떤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했다. 세가에서는 역사적으로 중요했던 제후들을 다루었고 서에는 역대 정책과 제도 등을 설명했다. 마지막 부분은 열전으로 다양한 인물들의 정기를 다루었다. 여기에 선정된 인물들은 영웅, 정치가, 학자, 군인, 일반 서민까지 다양했으며 주위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들이었다. 삼하철은 역사를 객관적으로 구성하려고 애쓰지 않았다. 오히려 중국 역사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교훈적인 역사를 고집해 자신이 서술하고 있는 역사상의 인물들에게 도덕적인 평가를 내렸다. 또 다루고 있는 인물들의 행동을 특징에 따라 유형화했다. 어떤 인물이 본보기가 될 행동과 잘못된 행동을 동시에 했다면 그 행동들을 다른 장에 각각 기록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리고 각 장의 마지막에는 예리한 논평을 첨가했다. 사기위 서술 방식은 후대의 작가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쳤는데 특히 초기 설화문학이나 소설에 미친 영향이 컸다. 또한 그 이래로 중국 역사서의 본보기가 되었고 중국의 영향을 받았던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역사서의 모범으로 인식되었다. 사마천의 사기와 그의 생애 사마천은 중국 한나라 무제시대의 역사가이자 문학가입니다. 그는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 집안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역사와 문학에 대한 깊은 관심을 키웠습니다. 아버지 사마담은 태사령으로서 역사 기록을 담당했고 사마천은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역사가로서의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사마천은 20세 때 중국 전역을 여행하며 다양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접했습니다. 이 여행은 그의 역사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공자의 고향인 곡부를 방문하여 유교사상을 배우고 역사적 유적지를 답사하며 과거의 사건들을 되새겼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훗날 사기를 집필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사마천은 36세 때 아버지 사마담으로부터 역사서 편찬의 유지를 이어받았습니다. 사마담은 황제의 노여움을 사죽음을 맞이했고 사마천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역사서 편찬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역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후세의 교훈을 남기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믿었습니다. 사마천은 흉노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이릉장군을 변호하다가 우제의 노여움을 사 궁형에 처해졌습니다. 궁형은 남성의 생식기를 제거하는 극형으로 당시에는 치욕스러운 형벌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사마천은 죽음 대신 궁형을 선택하고 역사서 편찬을 계속했습니다. 이는 그의 불굴의 의지와 역사에 대한 사명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마천은 궁형의 고통 속에서도 사기를 완성했습니다. 사기는 중국 최초의 기전체 통사로 황제부터 평민까지 다양한 인물들의 삶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역사를 통해 인간의 본성과 사회의 변화를 탐구하고 후세의 교훈을 남기고자 했습니다. 사마천은 중국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위대한 역사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마천은 역사를 기록하는 데 있어 객관성과 비판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권력자의 입장뿐만 아니라 평민들의 삶에도 관심을 기울였으며 역사적 사건들을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하고 평가했습니다. 그의 역사관은 후대 역사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날까지도 역사 연구의 중요한 원칙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마천은 뛰어난 문장력과 표현력을 가진 문학가이기도 했습니다. 사기는 역사서임과 동시에 뛰어난 문학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의 문장은 간결하면서도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역사적 사실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인물들의 감정과 심리를 섬세하게 표현하여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사마천의 위대한 업적, 사기 사마천은 궁영이라는 극심한 고통과 치욕 속에서도 역사서 편찬에 대한 열등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절망을 극복하며 18년에 걸쳐 사기를 완성했습니다. 사마천은 중국 역사 연구에 지대한 공언을 했습니다. 사기는 중국 역사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이며 그의 역사관과 문학적 재능은 후대 역사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단순한 역사 기록문을 넘어 인간의 본성과 삶의 다양한 면모를 담아낸 불호의 명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 기전체 통사의 효시 4기는 중국 역사상 최초의 기전체 통사로 황제의 일대기를 기록하는 봉기, 제후들의 역사를 다루는 세가, 인물들의 정기를 담은 열전, 역사적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는 표, 제도와 문물을 설명하는 석 등 총 13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구성은 후대 역사서 편찬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날까지도 역사 연구의 중요한 방법론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 다양한 인물들의 생생한 삶 4기는 황제, 제후, 장군, 학자, 상인, 자객 등 다양한 계층의 인물들의 삶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마천은 각 인물의 성격, 업적, 실패, 갈등 등을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서술하며 인간의 본성과 삶의 복잡성을 깊이 있게 탐구했습니다. 이는 4기가 단순한 역사 기록문을 넘어 인간 드라마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하는 요인입니다. 3. 역사를 통해 인간과 사회 탐구 사마천은 역사를 통해 인간의 본성과 사회 변화를 탐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역사적 사건들을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속에 담긴 인간의 욕망, 갈등, 선택 등을 분석하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그는 사회 제도, 문화, 풍습 등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며 역사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교훈을 얻고자 했습니다. 4. 문학적 가치와 후대에 미친 영향 4기는 역사서임과 동시에 뛰어난 문학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마천은 간결하면서도 함축적인 문장, 생생한 묘사, 극적인 전개 등을 통해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선사합니다. 그의 문장은 후대 문학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으며 4기는 중국 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 세계 역사에서의 중요성 4기는 중국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역사서입니다. 4기는 고대 중국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등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이며 동아시아 역사 연구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4기는 서양의 역사가들에게도 영감을 주었으며 세계적인 역사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